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Well, good evening. 좋은 재생입니다. It's wonderful to be together.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Let's invite God to Him.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에부터 주님의 우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악과 사탄을 우리가 대항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대적에게 마주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돼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내 삶 속에는요 저도 왜 순간마다 문제와 직면하게 돼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럴 때마다 저는 즉시 주님을 깨닫고 주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아주 흥미로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가를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흥분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흥분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6살쯤 되었을 때요 저는 늘 이렇게 파도타기를 했었어요. 제가 파도타기를 타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 파도타기는 아주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가요 학교 끝나기도 끝나면 그걸 기다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걸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 파도타기 그 보드 가지고 바다로 가고 싶어가지고 예 그 보드에 타고 물을 해친다든가 파도를 탄다든가 이 여러가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런 흥분된 순간에 대때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제가 찾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저는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흥분된 시간이에요. 제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무엇인가, 어떤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명과 함께 정원하므로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또 마귀와 모든 악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원하므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시련은 육신과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가 인간의 혈육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육신과 혈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육신과 혈육을 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신과 혈육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육신과 혈육을 싸우면서 육신과 혈육이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과 혈육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럽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라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알아차려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의 전쟁터와 같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어리석은 전쟁이에요 진정한 전쟁은 융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춤을 겨누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대때로 인간이 우리의 대적이거나 어떤 상황이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대때로 인간은 이 악을 가지고 오고 악을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다른 세력에 대해서 조종될 뿐이에요 그 이외에 진짜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대적이 대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이기주의자로 만들던가 또 악의 부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이 늘 우리에게 의리움을 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대때로 사람들은 아 저게 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적이 아닐 때가 많아요 대때로 우리가 정말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우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적이 아닌데 서로 싸워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짓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스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스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스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스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삼킵니다 사탄이 사람을 서로 싸우고 물어 뜯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과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삼킬자 바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정마주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봐라, 저게 너의 대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사이에 서로 대적하고 원수 만들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를 대적해야 합니까?